야! 열심히 쉬세요! 아, 예! 당심하지 마요. 언제 바뀔지 몰라요. 아예 알고 있어요. 아예! 쇼맨! 저 봐. 진짜 멋있는 남자다. 멋있는 남자다.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니까. 네 우선은. 아 왜 그러십니까. 아니 무슨 뭐예요. 어머 내 짱. 잘 됐어 잘 붙였어 잘 붙였어. 네 짱 여깁다.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. 남자 이러닝 불쌍해 보여요 지금. 남자 이러닝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 알아요. 사실은 이유님. 부담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. 가세요 부담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. 부담도 안 드렸어. 이리로 와요. 지호 아빠 이리로 와요. 지호 아빠 이리로 와요. 정말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참 정말 진짜 기가 막혀. 야 니들 뭐야. 자 이제 다 같이 택배로 타시고. 드디어 애정 택배로 이동합니다. 아 그래요? 드디어. 아직도 안 돼. 가입해야지. 안 되는데. 자 유코님 먼저 타요. 이게 2층이에요. 저거야 위에. 저거 뭐야. 어어. 낙자 1호 님.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? 저 보기보다 굉장히 쿨해요. 그쵸? 솔직히 그쪽 별로 안 좋아해요. 맞아요. 진짜 있어요. 정말 남자 정말 쪼잘하네. 쪼잘하긴. 그거 쪼잘해요. 오. 이웃 님은 이제 하안 보시면 됩니다. 다 오만봐야죠. 다 오만봐야죠. 이리. 아이고. 숨겨왔던 나이. 숨겨왔던 나이. 숨겨왔던 나이. 성격ヤダ. 안 먹잖아요 저거 강사 사부님 여러분 많이 계세요 가시고만 계셨어요 먹어야지 원샷 원샷 먹어라 아니 먹으면 없어 있잖아요 같이켜줘 나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요? 처음 만나면 그럼요 어떤 그런 소품빛나 이런거 그게 굉장히 큐티 근데 그쪽이요 그쪽은 여다 여기만 안 어울려 완전 안 어울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들어요 나머지 한 달일게요 비비티다 뭐야 와우 바비큐야 바비큐 여러분들 조금만 아까 탄생하신데요 예예 여러분들은 조금만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이끼리 이거 먹어도 되나 근데 왜 이렇게 먹이고 빼는거 아닌가? 그러지? 불안하게? 아 이거 일찍에서 반으로 저희끼리만 먹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이걸 또 금방금방 이거 빨리빨리 먹을텐데 아 아 아 이거 봐 와 이거 냄새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오빠한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야외에서 먹는게 진짜 대박인거 같아 이거 숯불향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마늘 구운 향까지 올라와 이거 드세요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 이런거 같으세요 맛있다 이거 간격이 아니야 아 이렇게는 않아도 되잖아 아니 이건 먹고 계시기 뭐가 됩니까? 체크하셔서 그래요 체크하셔서 아니 먹고 계시기 네 아니 보겠습니다 네 아 차겠다 아 이런 일을 이렇게 싸서 주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우 너무 커 어 고맙습니다 어 야 돌은 돌어요? 정말 다시 만나고 한 번 해볼까 이분들은 정말 캠핑 오셨네 야 너 마늘 몇 개 먹고